김영환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청 조직체계에 대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. 김 지사는 도청 내 부서가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어 주요 현안 발생 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등 공동 대응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 등 풍부한 수자원이 있지만 혜택은 거의 없이 엄청난 규제만 있다며 권리 행사를 위한 수자원공사 방문 의사도 시사했습니다.